영등포구 영등포구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우리구 작가와 함께하는 세활용 재험교실을 운영합니다.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물레동 물레캠퍼스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안 입는 티셔츠 등을 활용해 장바구니를 만드는 방법과 고장난 책상 의자, 식탁 의자 등을 수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6월 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의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.